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건물이나 사무실, 사업, 공장, 가게 등을 선택할 때 어떤 입지를 선택하면 좋고 그 건물의 모양이나 형태는 어떻게 돼야만 조금 발복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건물 모양은 안정감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 편안함, 위계와 질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사무실이나 상가, 공장의 건물 모양은 일그러지지 않고 반듯한 것이 중요한데 그 모양이 만약에 너무 복잡하고 날카롭다거나 도로 사선 제한이나 도로 경계면 때문에 계단식으로 요철, 들어가고 나간 것이 많은 모양새는 복잡해지고 기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의 중간 부분이 뚫려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곳으로 바람길이 생기면서 바람이 세차게 오고 가니까 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기학적인 문양의 건축물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그렇게 생겨야 하는 딱히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외부와의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옥을 지을 때 잘 안 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그 위치가 흔히 얘기하는 물 빠지는 자리, 경사로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물이 급속하게 빠져서 주변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자리는 흥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홀로 언덕에 오뚝 솟아있는 집처럼 좋지 않으니까 그런 입지도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형태적으로도 너무 기학적 모양이라든가 독특하게 딱히 이유가 없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요철이 많은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개 마루나 능선에 있는 건물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능선이나 고개 위에는 지기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보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가 응집돼서 모이는 자리가 흥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너무 고갯마루에 있는 건물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지도 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골짜기나 논이나 바다를 메워서 만든 매립지는 아직 그 직이라는 것이 형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평탄한 곳에 있는 건물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관재물이라고 해서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빨리 흘러가는 곳은 재물이 빠지는 자리, 급경사로 물 빠지는 자리, 너무 높은 곳에서 홀로 우뚝 서순 건물이나 집 이런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로 보는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평탄하게 모이는 자리들이 물이 모여서 천천히 흘러가서 재물이 쌓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강하게 세게 흘러가면 안 되고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서 있는 터는 직사각형의 장방형이 좋은데요. 건물의 마당이라는 것은 재산을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네 귀퉁이가 장방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고 삼각형이나 복잡한 각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 입지가 도로가 T자나 Y자 모양으로 된 곳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그 도로에서 들어오는 흔히 얘기하는 살풍이라는 충을 맞기 때문에 좋지 않으므로 그런 자리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건강적으로나 재물적으로 좋지 않는 생기가 깨지는 자리이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햇빛이 미치지 않는 주변의 환경이 있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좋은데 햇볕을 차단당하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경사가 심한 도로가 있는 것은 본래 산 중턱이나 이런 쪽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경사가 심하면 물이 곧장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가 모이지 않아서 재물이 모이지 않고 평탄한 곳을 고르되 주변보다 약간 높은 곳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또는 완만하게 경사가 내려오다가 살짝 머물러서 만약에 그곳에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급하게 물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물은 천천히 흘러가야 되고 세차게 흘러가면 안 되고요. 풍수에서는 바람은 고요하고 물은 잔잔한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저호구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배산임수와 더불어서 뒤에는 산이나 언덕이 있어서 높고 앞에는 물이 있어서 낮고 평탄하고 넓어야 된다는 건데 건물의 방향 역시 앞이 조금 낮아야 햇볕도 잘 들고 배수나 통풍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을 얻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어떤 건물을 보게 됐을 때 건물의 앞뒤가 모호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정문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건물 또는 정문과 후문의 모양새나 크기가 비슷해서 어떤 것이 정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건물도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건물도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중심이 없는 건물도 좋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메인홀이 없다거나 이 건물의 중심이 흩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도 좋지 않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물이 환포하는 자리, 배면하지 않는 자리가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대풍수에서 물로 보는 도로도 완만하게 내가 있는 대지를 환포할 때 좋고 도로가 다 돌아가는 형태로 있어서 홀로 섬처럼 있는 건물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전에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건물을 고를 때 어떤 건물, 사무실을 고르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드렸습니다.